선지식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주도안경과 마흔공부책 159쪽입니다 선지식들이요 이제 사홍소원을 발언하였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삼기의 계를 주겠습니다 선지식들이요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깨달음 분께 귀의합니다 올바르게 탐욕을 벗어나신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자성삼보께서는 늘 스스로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무상삼기의 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기계를 설해준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계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수계하실 때 수계할 때 오계를 받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삼기의 오계를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삼기계와 오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계에서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엠맹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삿된 망령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제 계를 받는데 그때 삼기계의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삼기의 오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내가 귀의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계의를 실천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스님들끼리 귀의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세 가지 불법승삼보에 귀의하겠다라는 이제 계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무상삼기의 계라고 했습니다 삼기의 하면 이제 불법승삼보님께 귀의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삼기의가 아니라 무상삼기의 삼기의 하면 우리가 이제 아 부처님은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아 석가원의 부처님 혹은 법신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릴 것이고 부처님께 내가 귀의하겠다 그리고 법 이러면 아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 석가원님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 가르침 여기에 내가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형상화 이미지화 하죠 그리고 승하면 아 스님들 승가 많은 스님들께 내가 귀의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불법승삼보가 각각 다른 모양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즉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은 엄연히 당연히 다르죠 머릿속에 불법승삼보의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모양 없는 삼기의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의 특징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팔만대장경 모든 불교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법 하나로 견성 자기 성품 하나로 이 본래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 하나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편을 거두고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삼기계를 설하는데 우리는 부처님 따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따로 그걸 따르는 스님들 따로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이 곧 법이고 법이 곧 승입니다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로 회통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이게 이제 불이고 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걸 법이라고 하고 그거를 법문을 듣고 깨닫는 또 그것을 법을 공부해서 내가 깨닫겠다라고 이 법을 법 하나를 정말 내가 이 실상을 깨닫겠다라고 마음을 낸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자 그 수행자를 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불법승이 전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불 따로 법 따로 승 따로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거든요 완전히 모든 상을 깨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방편에서는 삼귀인은 이것이고 부처님은 이것이고 부처님 중에도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고 석가무리불이 따로 있고 지장부살 간센부살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방편으로 설하는 거죠 방편으로 근데 이제 딱 법의 자리에서 설할 때는 방편을 쓸어버리고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 하나의 법 한 마음 이 중도 실상을 딱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방편을 다 쓸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부처님 보살님 다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냥 교리예요 교리 방편이에요 모양을 따라가면 다 다른 거죠 근데 그 모든 모양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 그 나온 자리 그 자리는 다 다르지 않잖아요 다 한 마음 짜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일으키면 분별 일으키면 내가 있죠 그리고 남들이 있죠 부모님이 있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죠 내 집과 너희 집이 있죠 이 건물 저 건물이 있죠 여기와 저기가 있죠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우리 집 우리 동네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삼라만상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있습니까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모양들이 펼쳐져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막 분노가 침인다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 분노가 있습니까 그 이미지를 여기서 여기서 그 이미지를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이름과 모양을 딱 떠올릴 때 여기서 떠올릴 때 그 떠올림과 동시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여기서 일어나죠 그죠? 그럼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떠올렸는데 어디서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거기서 떠올랐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온갖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사랑하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뭐가 분별될 게 있습니까 안드로메다 여기서 나왔죠 지금 미국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미국하고 이렇게 이 모양이 쏘여올려지고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는 이미지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이 한마음 자리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온 자리 이 텅 빈 자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나온 바탕 자리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 모양을 기억하면서 내가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떠올려서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창조했잖아요 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분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괴롭힌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이미지 상 이 상이 나를 괴롭힌 거죠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느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죠 본래 그 실체가 있느냐는 말이죠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나는 성공적이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저기가 여기서 지금 그 모양을 일으켜서 그 모양을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집착하고 취하잖아요 그리고 모양의 세계 그 모양의 세계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건데 분별에서 나온 건데 실제 바깥에 그런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에서 나왔잖아요 100% 바깥에서 나온 건가요? A라는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난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요 나는 뭐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100만원, 천만원 빌려줬다가 떼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옆집 사람은 아파트 값이 1억이 떨어졌는데도 딴집은 5억 떨어졌는데 우린 1억만 떨어져서 다행이다 이러는데 나는 남들한테 100만원 날아간 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그 돈이라는 액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돈이라는 액수가 나를 부자, 가난이라고 규정짓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규정짓는 거죠 똑같은 금액을 돈을 가지고 사는데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괴로워해요 이게 바깥 세계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양으로 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를 실제라고 여겨서 이게 이런 내가 여기서 상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 그런 현실이 실제해 이렇게 규정짓고 산단 말이에요 바깥에 그런 세상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다고요? 내가 그 사람 나쁜 놈하고 모양 지은 거지 그런 실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는데요? 상처 입히고 때리면 무조건 나쁜 놈일까요? 전쟁이 나면 수백 수천 명을 때린 게 아니라 죽여도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추행했는데요? 이거 좀 예민한 비유라 이게 추행인지 아닌지가 어찌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네가 추행을 한지 안 한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추행을 당했다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게 중요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사랑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이거는 추행이 되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 이 세상 모든 물질적, 전실적인 모든 것들을 모양 지어서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모양 지어가지고 그 모양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그러한 모양을 지닌 내 바깥의 실제 세상이 실제 내 바깥에 존재해 이렇게 우린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을 돌아보면 진실을 돌아보면 여기서 이 모양이 올라오고 저 모양이 올라오고 좋은 모양이 올라오고 나쁜 모양이 올라오고 삼라만상 전체가 이 온 우주 전체가 여기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마음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일체의 심족 내 마음 위에서 나쁜 놈도 나오고 좋은 놈도 나오고 우주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우리 집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바이든도 나오고 김정일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그 바깥에서 실제 한다고 느끼지만 여기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그 모양의 세계 상의 세계 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전부 다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보다 더 가난한 더 가난한 인도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풍요롭다고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부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엄청 부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가난해서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그게 이제 모양의 세계입니다 상의 세계 모양 상자 상의 세계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요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다 다른 모양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다른 모양이냐 아니요 내가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취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내가 거기 취했을 뿐이에요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다 이건 좋으니까 취하고 저건 싫으니까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근원에서는 나온 자리에서는 한마음 자리에서는 다를 수가 없죠 다 여기서 나왔는데 다 여기서 그냥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지금 내 나쁜 놈을 생각하든 상을 떠올리든 좋은 사람을 떠올리든 여기서 떠올렸네요 그죠 여기서 떠올렸다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떠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떠오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도 그렇게 분별이 있습니까 그렇게 모양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 다른 게 있나요 다를 수가 없죠 동일한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의 진실에서 그 모든 게 나왔어요 오로지 하나의 자기 하나의 이거를 한마음이라고 하든 일심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이게 있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있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분별이니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텅 비었다 공하다 뭐라고 설명해도 되지만 그 하나의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는 그러니 그 근원은 그 모든 모양의 근원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동체 같은 몸을 같은 몸에서 나왔어요 같은 마음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이 자리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당연히 삼기도 무상이죠 삼기도 여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부처가 나오고 여기서 법이 나오고 여기서 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하고 여기서 법하고 여기서 승했을 뿐이지 불법승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모양을 그냥 불법승해서 취했을 뿐이지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가만히 보면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제일 상이 상을 깨는 종교다 보니까 방편으로 상을 가지고 상을 깬단 말이에요 환상의 병을 환상의 약으로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의 중생들의 상을 깨기 위해서 환상의 상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거 보면 사실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스님이 제일 상이 세죠 목사님들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양복 입고 계시니까 일반인들하고 목사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구분이 약간 불가능해요 신부님도 신부님도 그러시더라고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애매할 때는 이거 샥 빼면 일반인이라고 근데 이제 또 이거 시작하면 신부님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신부님이랑 일반인으로 바뀌는데 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차별이 별로 없단 말이지 불교는 스님들 머리 깎아 놨지 회색 승복 입혀 놨지 그러니까 스님인지 아닌지 스님이라는 상이 딱 있단 말이에요 스님이라는 모양 상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스님이라는 상에 많이 얽매인다니까요 많이 얽매여요 그러면서 스님은 저 위에 갖다 올려놓고 스님 아닌 사람들은 세속인들은 저 밑에 가다 놓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중생들의 상은 그러거든요 근데 법에서는 어때요 무상에서는 어때요 법에서는 법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어떤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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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부처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죠 부처인지를 모르는 부처죠 똑같은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상을 깨는 종교인데 상이 저래도 가보세요 무슨 아주 단청이 가장 화려해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화려하고 그게 이제 상을 깨기 위해서 그런 강렬한 상을 방편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다 상이다 하는 걸 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례감은 특이하죠 전통적인 어떤 조례감 막 강청 단청 뭐 아주 오색 찬란한 단청에 막 화려한 온갖 화려한 막 용을 갖다 그려놓고 닷집도 보세요 임금이나 있는 닷집 이런 화려한 닷집 닷집에 아주 화려한 상으로 탁 치장을 했단 말이에요 장엄이라고 그래요 장엄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역으로 설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깨뜨리는 예를 들어 선빵 같은 데는 어때요 선빵 서놓은 선빵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텅 비고 방송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저래 오면 극과 극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본래 다 텅 빈 이 모인의 상일 뿐이다라는 걸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사스님은 추운 겨울날 목불 부처님을 도끼로 난도질 해가지고 뗄감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상을 깨뜨리니 그분이 맨날 그러고 사겠습니까 이 절절절 다니면서 부처님 다 깨고 살겠어요 평소에는 부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절하고 삼배하고 했겠죠 그러나 깰 때는 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분은 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상이 있을 때는 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상을 없이 못 사니까 세상에 상을 존중해주고 살지만 근원에서는 그걸 깨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사람들이 뭐 미신 뭐 제사 지내고 온갖 미신들 많잖아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하더라 그럼 지켜줘요 그냥 지키고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뭐 큰 상관 안 한다 남들이 이렇게 지키니까 그냥 사회 예절 사회의 법을 지켜줘야 되듯이 사회에서 하는 미풍양속 이런 거 그냥 다 따른다 말이죠 제사 지내야 되면 고룩한 마음으로 제사 같이 지내고 또 뭐 이게 미신이라서 뭐 그렇지만 그 어르신 시골 어르신들이 그걸 다 따르면 선앙당에서 막 1년에 한 번씩 기도를 하고 하면 같이 가서 선앙당에서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죠 저도 옛날에 봐 한 십몇 년 전인데 어떤 신도님이 스님 그 우리 뭐 사업을 하나 하는데 거기 아주 큰 이제 땅을 파고 해야 되는 일이 좀 큰 일이 있어서 그냥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죠 그냥 각 기도하면 뭐 해드리죠 뭐 이랬더니 오랄에서 이제 갔더니 뭐 첩첩 산골로 엄청 멀리 가더라고요 뭐 이런 데까지 오신 나 봤더니만 아이고 그걸 갔더니 산 한 두세 개 산이 그냥 다 날라가 있어요 다 깎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의 생명 나무 하나도 생명이고 이게 날라갈 때 개미 한 마리 온갖 생명들이 여기서 쓰러져가지 않겠느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천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난 어떻게 외래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걸 사랑의 마음으로 동체대피심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라도 하시자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내가 여기 잘못 왔다 싶었어요 사실은 왜 제가 그때 친환경 친환경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였거든요 나무 하나 하나 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자세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갔지만 그럼 그때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일 할 수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산이 하나 배어진다고 거기서 단식 투쟁하는 것도 좋다 말이죠 근데 이미 배기로 결정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으면 그 산만 배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온 세상이 지금 전부 다 빌딩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산이 하나 무너진 건데요 빙기가 하늘로 뜨고 할 때마다 내가 그 혜택을 다 받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다 갈 때마다 구로 얼마나 지나가겠어요 그게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사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도 이거는 잘했고 저건 잘못했고 엄청나게 오른 거에 대한 막 그냥 집착이 강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 또한 그 또한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그 또한 상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상이더라고요 이게 다 꿈이더라고요 꿈 그러다고 바꾸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바꿔야 될 건 최대한 최소한도로 바꾸되 어쩔 수 없이 안 바뀔 때는 그냥 내가 포기할 줄도 안 해야 되더라고요 자기만 맞다고 막 죽으러 집착하면서 이럴 필요도 없겠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나는 나는 이 산이 무너지면 나도 죽을 거야 한다면 세상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는 다 하되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나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무상 3귀의 3귀가 상이 없어요 불이 법이고 법이 승이에요 여러분이 불법승이에요 스님들만 불법승이 아니고 저 우리 부처님만 불법승이 아니고 팔만대장경만 법이 아니고 나에게 법이 살아있다니까요 나에게 승이 살아있고 나에게 부처님이 살아있다니까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놈이 불법승 3부라니까요 내 친구 모든 사람들이 불법승 아닌 것이 없다 왜 그 겉모양을 보면 나쁜 놈이지만 그 근원은 불법승 3부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온 자리는 딱 이 법의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깨달은 분께 귀히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발로 걷는 이렇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양족존 이러면 양족을 어떤 상징이냐 복과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복덕이 구족하고 세간적인 복덕이 구족하고 또 출세간법인 지혜가 구족하신 분 인간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구족하신 분 그분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올바르게 탐욕을 벗어나신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귀히 합니다 이랬어요 그 탐욕 탐진치삼독 우리 분별망상을 구체적으로 하면 탐진치삼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가장 강렬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우리 분별심 우리 망상심 우리 번뇌의 가장 큰 거 그게 바로 이제 탐심이거든요 탐심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하고 이 법을 공부하면 불법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바뀌겠어요 과도한 탐심이 제거되겠죠 과도한 탐심이 제거된다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과도한 탐심이 제거된다고 해서 탐심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면 필요한 건 필요한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고 이래야만 절대적으로 뭐 좋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내가 법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진짜 불법성 산부예요 욕심 없는 게 욕심 없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저 반거사처럼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한강 갖다가 빠뜨리고 동정호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게 시골 가서 돈 한 푼 없지만 사는 게 그게 그게 탐심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본 재산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심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어요 왜? 내가 집착 없이 버니까 오히려 더 잘 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거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마음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이게 내가 내가 수행자가 맞나 싶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왜 그래요?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걸 반드시 벌어야 돼 내가 투자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러니까 막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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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조식 투자를 할 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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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날 며칠을 고민하거나 또 뭐 집을 살까 말까 할 때 몇 날 며칠을 고민 고민하던가 고민하다가 시간 다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언뜻 봐도 그냥 이건 분명한데 싶어도 고민 고민 막 그냥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큰 욕심 안 내고 내가 이거 많이 벌 생각은 없고 그냥 이건 막 큰 손에 안 나고 조금만 벌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냥 되게 가볍게 그냥 또 왜 가볍게 하느냐 옛날에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억지로 돈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 투자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욕심이 없어지니까 내가 쓸 돈이나 이 돈은 그냥 냅두고 여분 있는 돈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이거 가지고만 막 주식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파트를 뭐 사도 야 더 공부해서 더 좋은 데 사야지 요만큼 오르는 것보단 더 많이 오르는 데 사야지 하고 막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자기는 막 그렇게까지 최고로 막 안 올라도 된다 내가 편한 곳에 살아서 난 요만큼만 올라도 된다 이 마음으로 하니까 되게 쿨하게 쉽게 결정하는 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떨리고 막 겁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가지고 저도 이게 심리가 잘 몰라서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니도 주식하니? 그랬더니 한대요 그 얼마를 하니?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한 달이길래 어떻게 얼마나 하냐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진짜 이거 공부삼아 하는 거야 공부삼아 물어봤더니 한 200만 원인가 한대요 하나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냥 공부삼아 한대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그냥 공부하려고 꽤 오랜 세월 했는데 계속 그 정도 가지고만 그냥 한대요 그냥 재미삼아 뭐 괴로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뭐 그런 걸 또 모르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돈도 더 잘 벌린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그 돈을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릴 여건이 되면 버려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 사람에 따라 그게 난 더 속 편하다 이러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고 근데 뭐 반거사처럼 한강에 갖다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 단체에 갖다 버리고 이러면 되지 좋은 데 쓰라고 그죠 근데 뭐 굳이 버릴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집착만 거두면 된단 말이에요 집착만 진짜 제가 아는 저 아주 부자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마음 공부하고 나서 진짜 속 편해졌대요 전에는 이 돈을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돈을 내가 없어지면 안 되는다는 생각 뭐 이렇게 무슨 주가가 폭락하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있는 이 돈 난리 어쩌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음 공부하고 나서요 어떻게 바뀌셨냐면요 이 돈 진짜 내 거 맞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돈 내가 가져왔나 어쩌다 운 좋으니 좋은 시대를 타고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쉽게 잘 벌었고 이게 100% 내 재능 맞나 내가 운이 진짜 좋았지 내가 복이 있나 보지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거 가지고 그냥 내가 쓸 거 쓰고 할 거 하면 되지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각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거 100% 내 게 아니다 그냥 인연 따라 온 거다 언제 갈지 난 알 수 없다 오케이 그럼 이게 내 게 아니다 지금 지금 잠깐 나에게 온 거다 내가 잘 쓰는 거지 언제 가는지는 난 알 수 없다 그리고 언제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겠다 왜?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인연에 달린 일이니까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걸 내가 기어이 붙잡는다고 붙잡아 지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연따라 인연법이 내 삶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 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드니까 지켜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근원에서 아이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인연이 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인연이 안 되면 이거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인생 아니야? 그게 진실이지 하고 알고 나면 집착만 내려놔져요 돈은 그대로 있고 집착만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도울 때 좀 쿨하게 도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크게 집착 없이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게 확 가치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구나 남들 우리나라 다 같이 떨어지는 건데 뭐가 괴롭나 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겠죠 살면서 그럼 더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저기 세상에 다 후원도 많이 하고 살고 그러죠 그게 정말 건강하게 지혜롭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은 100% 던지게 돼 있어요 천억을 벌었어도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절대 10원의 장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2년 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 쓰다가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 그 천억은 세상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거예요 어떻게 자기 거겠습니까 잠깐 온 거예요 잠깐 온 거 운이 좋아서 잠깐 온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프리카 아프리카란다 인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고 나니까 야 나는 진짜 복이 많아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복이 많아서 이 서울 가고 싶은 곳을 돈은 지하철 비 얼마만 안 내면 마음껏 갈 수 있잖아요 기름 자동차 기름감만 좀 내면 이 세상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 길이 쭉쭉 뚫려 있고 그거 다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돈이 천억 가진 사람도 나랑 똑같이 쓰지 않나요 똑같이 차 타고 왔다 갔다 이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똑같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거고 똑같이 배고픔 밥 먹는 것이고 무한한 동체 대비심 자비심으로써 이 세상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법을 깨달으면 올바른 탐욕을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또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귀합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불법 승할 때 승 우리는 스님을 승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스님을 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법을 경전이나 대장경이라고 하지 않듯이 법을 채득해서 내가 탐욕이 사라지면 그게 법이지 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승을 스님이 승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죠 스님에게 귀합니다 라고 하지 않죠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이들 그분들이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개를 잘 지켜서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댄 이성관계를 갖지 않고 삿댄 나쁜 말 악독한 말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기를 정신을 오염시키는 나를 중독시키는 것들 술이나 무슨 과도한 술이나 조금 술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개 자체가 괜찮다고 돼 있어요 과도한 내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온갖 중독 온갖 중독에 빠지는 것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청정한 삶을 사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삶을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분들을 청정한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승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기가 알겠죠 내가 진짜 청정한 스님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법성 삼보지 따로 형상 속에 삼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우리가 보통 계율을 받을 때 이런 구절이 다 있어요 여기도 이제 3기 계를 주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계율을 받고 난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게 귀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깨달음 분별지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이 마음공부 이것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 귀해하지 않겠다 이거는 나는 불교만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분별 분별이 외도예요 분별이 외도 무분별이 정법이고 상이 외도고요 무상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외도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어떤 특정한 모양을 딱 정해놓고 이분이 이분만이 우리의 뭐야 이러고 이분만이 우리의 스승이야 그 스승은 우리랑 좀 달라요 딱 보면 본인도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나는 다르다 나는 스승이다 나는 위대하다 뭔가 자꾸 다름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나의 특수성 나의 대단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거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이렇게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서 있잖아요 그게 상이잖아요 옳다는 상 틀리다는 상 높다는 상 낮다는 상 거룩하다는 상 거룩하지 못하다는 상 그런 상을 강조하는 건 전부 다 외도예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상이라 그러잖아요 좋고 나쁨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 그런 걸 둘로 나눠가지고 자기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외도예요 외도 진짜로 진짜로 불교에서는요 정말 부처님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엄청나게 저 위로 올려놓잖아요 그거 진짜 어리석어서 하는 행위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겉으로는 부처님께 우리가 삼배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100% 자기가 부처라니까요 자기가 부처인지를 잠깐 망각하고 있는 부처라니까요 100% 부처라니까요 왜 100% 부처라고 제가 이러냐면 나중에 언젠간 부처가 된다? 지금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부처를 쓰지 말아야지 100% 지금 부처를 활용하면서 100% 활용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처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가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 머릿속 생각을 주인으로 삼아서 이 생각이 나야 하고 그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가 중생인 것처럼 착각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요 제가 옛날에는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부처라니까요 진짜 부처라니까요 제발 좀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도 아니라고 막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막 그냥 절대 나는 부처일 수가 없다 아니다 아니다 끝끝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끝내 부처가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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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이 얘기하기가 지쳐요 왜?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맞다는데도 죽으려고 아니라고 하니까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 활용하고 있으면서 100% 그런데 부처를 활용하고 있으면 뭐해요 분명히 더 진실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삿된 주인을 갖다가 내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망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짜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을 오래 가르치던 스승 같은 역할을 오래 하시던 분이 계셔요 안목도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오랫동안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 봐야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진짜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 한 몇 개월 하다 말던가 일리는 하다 말던가 아 이거를 이 당연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걸 너무 안 믿고 너무 안 따라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그러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질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이 공부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만하고 그냥 어디 조용한 데가 혼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시더라고요 이해된다니까요 그 마음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을 설하지 말아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이해가 간지 아세요? 다 부처라니까요 다 부처라니까요 그냥 놔둬도 부처고 법을 설해도 부처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분별을 너무 강하게 믿어왔다 보니까 이 진실을 얘기해주면 진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을 사람이 미친놈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도인들이 위협을 받는 시대였다니까요 항상 욕먹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꿈꿀 때 꿈속에 등장임을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꿈속에서 자각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자각몽 이거 꿈이구나 하고 내가 알았어요 근데 옆에 꿈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야 이거 꿈이야 꿈 깨야 돼 깨야 돼 그럽니까 어차피 꿈인데 어차피 부처인데 이거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차피 환상의 괴로움에 빠져있는 건데 진짜 괴로움이면은 구제해줘야죠 환상의 괴로움이라니까요 전부 다 근데 환상의 괴로움은 진지한 줄 알고 착각하니까 우는 애기 밥 주듯이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다 나와서 중생구제를 하느냐 그냥 조용히 홀로 살다 간 도인들도 많았을 것이다 또 실제 많이 있고 그 이해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원력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원력 이게 그래도 나는 전법을 하겠다라는 원력은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일으킨 원이거든요 근데 그 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좋고 나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진짜 불교가 뭔지도 모를 때 처음에 그냥 불교에 확 빠져가지고 중학교 때 그냥 불교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막 친구들 꽃인데 안 가면 알았다 납둬라 그리고 혼자 뭔가 마음에 좀 걸리는 일이 있으면 혼자 중학교 때 혼자 절에 가가지고 천배 삼천배 막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불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애가 그때부터 저는 원이 있었어요 원이 이상하게 그때 원을 공부 배운 적도 없어요 원에 대해서 나는 포교해야 된다 나처럼 어릴 때 힘들었던 사람들을 내가 이 공부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진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지만 그때는 막 깨달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신행활동을 했는데도 이렇게 행복해진 거예요 기복적으로 공부 시작했는데도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것처럼 누군가 힘들은 사람들 정말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일을 나는 평생 해야지 그래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는 내가 총무원장 할 거야 맨날 그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때 왜냐하면 우리 종단 막 붕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대모하러 다녔거든요 종단 스님들 잘못하니까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막 갔다가 막 그냥 범남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너무 화딱째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제 목표가 총무원장이었어요 총무원장 돼서 한국 붕괴 바꿔버리라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지금 막 그런 생각 없습니다 삿든 마귀인 외도에게 귀해하지 않겠다 딴 게 외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외도가 있고 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바른 스승이 자기 마음에 있고 자기가 분별 쫓아간 외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깥에 저 저 나쁜 놈들 외도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분별 쫓아간 외도예요 자기 마음이 무분별지 법을 그리워하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 불법성 삼보고 스승이란 말이죠 자성 삼보께서는 늘 스스로 증명해 주시옵소서 자성 삼보 자기 성품 가운데 삼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삼보가 자기 불법성 삼보가 늘 증명해 주고 있어요 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절까지 업단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이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이 그대로 내가 삼보임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듣는 걸 통해서 고개 끄덕이는 걸 통해서 자성 삼보가 매 순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자성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선지식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식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역조스님께서 부디 자성 삼보에게 귀의하십시오 바깥에 있는 삼보에게 귀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삼보에게 귀의하라는 거예요 불은 깨달음이고 불은 자기의 깨달음이에요 자기의 깨달음 법은 올바름이며 자기 마음에 올바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승은 청정합니다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그게 승이란 말이죠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돌아가 의지하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깨달음은 자기 본래 성품이니까 돌아간다 그랬어요 왔던 걸 되돌아가는 걸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귀의한다 그랬잖아요 돌아가 의지한다 본래 내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교는 삼귀의 뭘 왔던 자리로 돌아간다 왜?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이 모든 상이 나도 상이죠 아상이죠 나도 상이라니까요 내가 태어났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이게 상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죽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도 여기서 나왔고 내가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행복 불행 너 나 우주 삼나만상 삼보 전부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 나온 자리로 본래 나온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면 이 나온 자리로 돌아가 의지한다면 삿뎀과 미혹이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삿뎀과 미혹이 일어나지 않는다 삿뎀 미혹 그게 다 여기서 나왔는데 나온 그 자리에는 삿뎀도 없고 미혹도 없어요 소육지적을 알게 되고 말을 소육지적이라고 했는데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욕심부려서 가져야 되잖아요 이 허공성 온 우주 전체가 나라면 가져도 가져도 내 거 안 가져도 내 건데 저기도 내 집 여기도 내 집 별도 내 건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빌딩 아파트가 다 내 거라니까요 그렇게 쓰고 살잖아요 우리 돈 한 5천원 만원 있으면 빌딩 경치 좋은 곳에 올라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들 옆에 와가지고 차고 와가지고 뭘 드릴까요? 거기에 딱 숙이면서 아주 막 극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 많은만 있으면 가서 밥 먹으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서울시 전경을 바라보면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왜 그거 200억, 300억, 500억 주고 그 빌딩을 사가지고 사람들 고용해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천 원이면 끝나는 만 원이면 끝나는 거를 다 내 거잖아요 다 내 거니까 내가 언제든 마음만 내면 제주도를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제주도의 모든 걸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성비가 제주도 섬을 살 겁니까? 서울의 빌딩을 살 겁니까? 비행기를 살 겁니까? 가성비 너무 안 좋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써봐야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 다 쓰고 못 죽잖아요 못 쓴다니까요 분란만 일어나고 머리만 복잡해져서 어르신들 하는 말이 정말 딱 맞더라니까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 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진짜 아무 의미 없다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아무 의미 없다 30, 40대 될 때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까 그때 40대 때 50대 60대 때 매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동창회에 만나면 돈 많이 버는 애들은 금방금방 늙어간다 금방금방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얼굴에 다 다 늘어나 있다 그 무게감 그 스트레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렇게 그 무게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심지어 머리는 똑똑하고 그래서 뭐 위치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자식 성적에 그렇게까지 정말 미개한 원신처럼 그렇게 자식이 손에 칸을 긁 정도로 죽을 것 같다는데도 그렇게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미개한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돈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야 좀 좀 진짜 좀 원시적이다 미개하다 싶을 정도의 저 정도 의식 수준을 가지고 저 돈을 어떻게 관리했지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가끔 어쩌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분들을 뵈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아 저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인생 너무 힘들겠구나 왜 이렇게 내 그릇이 요만한데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돈 아무나 함부로 버는 게 아니구나 그릇이 그릇이 큰 사람이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놓여졌을 때 그 돈이 감당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은 요만하고 옹절한데 큰 걸 갖고 싶은 욕심만 크면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돈 벌다가 죽어요 내가 늙고 병두고 죽어요 그게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성장하는 게 안 좋습니다 한꺼번에 막 로또 당첨되거나 한꺼번에 그냥 돈을 확 벌거나 이게 안 좋은 일이라니까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내 그릇이 커진 것 같이 차근차근 그 인연에 맞게 성장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집어삼킨 델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된 델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나라를 경영한 델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죠 멘탈 대통령 선거 나온 분들이 많지만 이게 자기 집 재산 하나 관리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면 멘탈이 강해야 돼요 진짜 이 나라 정도로 경험하려면 그리고 그 멘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마음 의식 수준 뭐랄까 그 영적인 의식 수준이 아닐까 정말 영적인 의식 수준은요 또 뭐와 직결되냐 하면 지혜로움과 자비로움 사랑과 또 직결됩니다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 자비와 사랑과 지혜 이게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성인권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근원에서 뭔가 정의로움 뭔가 바름 올바름 바른 지혜 그리고 내가 그래도 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게 불법성 3부 아닙니까 지혜 그게 불이고 올바름 올바름 이게 법이고 청정함 이게 승이잖아요 불법성 의식이 있어야만 정치도 할 수 있고 자기 집안 경연도 할 수 있고 자식 경영 하나 제대로 못하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육지족을 저절로 알게 되고요 또 능의 재색에서 벗어나기에 재물과 색 재물력 색욕 이런 데서 벗어난다 벗어나죠 저절로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냥 뭔 의미가 있나 싶었죠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랬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인연따라 나에게 오는 거 외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마음 공부하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이 너무 열심히 마음 공부하는데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마음 공부하면 보살님이 제일 큰 혜택 받을 텐데 그랬더니 내 남편이 부처되면 돈도 안 벌어오고 직장도 때려치면 어떡해요 보살님 걱정 마세요 남편이 부처되면 돈 더 잘 벌어올 겁니다 갑자기 막 출가해서 저래간다고 안 그런다니까요 돈 또 열심히 벌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할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주머니 안에 몰래 다른 주머니 안 찬단 말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제 세계에서 벗어나기에 또 세계에서도 벗어나니까 발음 안 피고 얼마나 좋아요 부처되면 남편이 부처되면 나를 부처님처럼 모실 텐데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 부처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진짜 옛날하고 확확 달라지는 게 눈에 탁탁 드러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면 그 배우자분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배우자분이 난생 처음 절에 왔어요 나는 종교 관심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가 너무 신기해서 이 놈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내 남편한테 뭔 짓을 했는지가 하도 궁금해서 어느 놈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직접 봐야겠다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야 제가 진짜 난 난 솔직히 지금 얘기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혼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이혼할 수 있을까 이제는 왜 그 생각을 하고 살았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마음 공부하겠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발로 걷는 자들 중에 가장 존경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이다 다른 게 불이 아니라 또 이제 법이라는 것은 또 자기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이지 하면 생각마다 삿은 견해가 없어지고 법을 공부하면 자기 마음 공부를 해서 법을 공부하면 생각마다 삿은 견해가 없어지죠 삿은 견해가 없으므로 나와 남을 차별하여 우쭐되지 않고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아요 내가 더 높지 않아요 내가 더 높지 않아요 결코 남이 더 낮지 않아요 똑같은 부처란 말이에요 똑같은 부처 그러니까 불교는 더욱더 그래요 이게 어설프게 내가 뭐 큰 스님이네 아니면 내가 깨달았네 하는 스승이 불교에서는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동 상이 깨지니까 내가 스님이라는 상을 더 주겠어요 상을 깨지니까 오히려 진짜 큰 스님의 모습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진짜 큰 스님의 모습은 물론 이제 모든 사람과 다 그러고 살 수 있지 않으니까 자기 인연 맺은 사람하고는 그러게 살겠죠 자기 인연 맺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동네 할아버지가 아기들하고 데리고 놀아주듯이 그러면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권위 세우면서 그러겠어요 제가 만나뵌 어른 스님들도 보면 그냥 그냥 겉으로 왔을 때 되게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이러신 것 같은데 또 만나 막상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소탈하시고 평범하시고 의외이시고 어떤 막 유명한 아주 큰 스님으로 아주 유명하고 어른 스님이시고 그러신데 그 어른 스님은 맨날 이슬만 드시고 사실 것 같은데 보니까 커피 갈고 계시 그래서 사발에 커피를 한 잔 주시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삿된 견해가 없으므로 나와 남을 차별하여 우쭐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라는 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처라는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나만 부처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가 우쭐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탐해와 집착이 없다 쉽게 말해서 뭘 내가 탐욕 부리고 과도하게 집착할 게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가지되 가진 바가 없이 가진다 이 소리예요 하되 한 바 없이 한다 이 소리예요 탐해와 집착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탐욕을 벗어나신 존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야지 하면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러 청정한 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청정함으로 돌아가면 의지한다 승 승은 청정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청정함이 뭐예요 본바탕 본래 마음짜리 그게 청정함이에요 청정함이라는 건 때 하나 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공 때 하나 묻지 않은 청정함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청정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는 거죠 자성은 어디에도 물들거나 집착할 수가 없다 어디 애욕이나 번뇌라는 경계에 자성은 결코 물들지 않아요 자성 위에서 드러난 이 오온감 모양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 그 파도에 바다가 물들고 보면 되겠어요 파도가 멋있는 파도가 치고 짧은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파도를 보면서 큰 파도를 보면서 작은 파도를 보면서 이 큰 파도는 저렇게 멋있게 잘나가고 있는데 작은 파도는 저렇게 초라하게 살아서 어떡하지 똑같은 내 자식인데 저 큰 파도는 저렇게 잘나가고 멋있게 사는데 작은 파도는 불쌍해 죽겠다 이러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바다 입장에서는 큰 파도 작은 파도 똑같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럼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막 잘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대단하고 돈도 없고 못 나가는 사람 별로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부처예요 그냥 똑같은 물결일 뿐이에요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크게 치다가도 금방 그 파도 사라질 건데요 그건 인연 따라 생긴 거라서 실제가 아닌데요 무화하란 말이에요 자아가 없어요 작은 파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잘나가는 사람 못나가는 사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바다로 돌아가요 죽고 나면 어때요 똑같이 돈 제로 명예 제로 권력 제로 나이 제로 성별 제로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텅 빈 자리로 그냥 다시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럼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단 말이죠 이러한 행을 담는 것이 곧 스스로 귀히 하는 것임에도 범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아침부터 밤까지 날마다 삼귀게만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어때요 불법승이 다 다른 얘기입니까 이거 억지로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는 옛날 공부하던 방식으로 하면 머리 아플 거예요 이거 강의하는 이거 공부하면 불 불은 뭐지 하고 막 그림을 그려야 되고 법은 뭐지 하고 정리해서 그림 그려서 일목요양하게 정리해가지고 딱 모양으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승은 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불 법승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뜻 하면서도 근원에서 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불법승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불법승이지 내가 맨날 법당에 와서 3개의 노래만 하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이 귀합니다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맨날 이것만 하는 게 그게 진짜 3개이냐 내가 진짜 그렇게 불법승 3보 내가 본래 불법승 3보구나 내가 본래 자성 3보라서 자성 3배에게 귀하는 그런 삶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성 3보 자성 3개의 개라는 것이죠 만약 부처님께 귀한다고 말한다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귀할 것입니까 말이 도리어 험악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 귀한다고 말하는데 부처님 어디 계세요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도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귀할 거냐 부처님 어디 계실까요 부처님이 어떻게 절에만 계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저 시말라에만 성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저 어디 저 거룩한 기도빨 잘 받는 특정 사찰에만 부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뭐가 자기 마음일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고 했잖아요 안팎이 내가 없고 안팎이 없어요 덜로 나뉘이 없어요 허공계가 허공성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죠 그대로 마음이란 말이죠 그대로 진정한 자기란 말이죠 그럼 어디에 계셔요 도대체 어디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신 편만 어 법계 이렇게 말하죠 법신 부처님이 진정한 부처님 법신은 편만에서 두루두루 안이 계신 곳 없어서 법계에 충만하다 온 우주법계 전체에 가득 충만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선제식들이요 각자 스스로 관찰해보되 마음을 잘못 쓰지는 마십시오 경문에 분명히 자기 부처에 귀히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 귀히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부처에 귀히하지 않는다면 따로 귀히할 것은 없습니다 이 자꾸 다른 부처에 귀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뭔 얘기냐면 부처를 바깥으로 자꾸 쫓아다니면서 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치구심 치달아 달려가는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깥에 어딘가 있겠지 저 사람에겐 있겠지 남들에게 있겠지 이렇게 자꾸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자꾸 저거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법문만 듣고 있다 그거보다도 예를 들어 처음에는 법문을 듣는 시간이 좀 더 많긴 하겠죠 점점 법문 듣는 시간이 저절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법문을 자기가 듣게 되는 시간을 자꾸 가지게 돼요 법문 듣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진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을 진정한 자기와 그러니까 법문은 자기를 가리켜 보이는 자기를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말이 법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문을 자꾸 듣는 이게 습관이 될 게 아니라 그 법문을 통해서 내가 자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문 듣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고요한 시간 분별을 쫓아가는 시간이 아닌 시간 법문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분별이 아닌 이 자리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딘가 하고 내가 확인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어떤 시간을 주로 가지겠어요 분별하지 않는 시간 그거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죠 그럼 고요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행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두잉이라 된다 그러잖아요 두잉 뭔가 행위하는 순간 그런데 빙 그냥 있는 존재하는 그냥 자기 자신과 이렇게 그냥 존재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빙이거든요 그게 존재함이잖아요 그게 그냥 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거를 그냥 이름 붙여서 명상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명상은 따로 명상은 이름이 명상이지 이름이 명상일 뿐이에요 그냥 명상은 명상이 아니다 이름이 명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명상이냐 그냥 자기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밖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요 제가 드러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들려요 이러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서 분별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와 그 소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실제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건지 한 생각 들이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빵빵 이게 그냥 드러난 건지 뭐가 진실인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에게서 자기에게서 몸이 이러고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존재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몸이 어느 부분이 간지러워요 어떤 불편함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그 자각이 돼요 알아차려져요 그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가려우면 가려운 뭔가가 이렇게 자각이 돼요 알아차려져요 그걸 통해 어? 간지럽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없는 건 아니네 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네 뭔가가 이 빵 이건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분별을 하면 내가 저 생각 저 소리를 듣는 건데 내가 내 몸의 어느 부분이 간지러운 건데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일어나는 것만 분별 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잖아요 소리도 알아차려질 뿐 감각도 알아차려질 뿐 느낌도 알아차려질 뿐 무엇이든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알아차려지고 있는 이렇게 있는 무언가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걸 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나라고 몸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나라는 것도 한 생각이라니까 한 생각 우리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탁 내려놓고 그냥 있을 때 그 몸이 먼저냔 말이에요 그냥 있는 이게 먼저죠 이게 두 번째 짜리 떨어졌을 때 몸이다라고 해석한 거죠 내가 생각 일어났네라고 두 번째 짜리 떨어져서 해석한 거지 실제 내가 생각했다가 일어납니까 그냥 뭔가가 한 생각에 그냥 이렇게 호리온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한 생각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머릿속에서 일어난 게 맞습니까 그게 위치가 있나요 저는 옛날에 눈 뜨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자다가 꿈 비슷한 게 이렇게 슥 지나갔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고등학교 때 너무 막 잠을 안 자고 있을 때 보면 눈을 뜨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눈 뜨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꽤 긴 꿈을 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긴 꿈을 꿀 수 있지 긴 꿈이 이 짧은 시간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게 여기서 드러난 이미지가 아니라 그때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다 그냥 한생각 호련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거잖아요 그게 진실하거든요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그냥 알아차리지는 이걸 통해서 어? 여기 뭔가가 있네 뭔가 있긴 있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 여기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불성은 자성은 여러분 불성 안 보이죠? 불성 안 보이죠? 저 스님이 저 스님은 불성을 눈에 보면서 생생하게 보면서 얘기하고 있을 텐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이렇잖아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불성이 부처님 눈에는 보일까요? 부처님 눈에도 안 보여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 뿐이지 눈 깊고 혐음 뜻으로 색상의 미축법을 접촉해서 확인하듯이 인식해서 확인하듯이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이 아니다 그러나 또 의식이 아니라고 할 수도 말이 허망해질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그래서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다 자기에게서 찾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얘기하지 않고 한 생각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보는 놈이 있어요 뭔가 보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 가만히 있는 거를 보는 놈이 있어요 그렇다가 또 빵하면 빵을 보는 놈이 있고 내 몸을 보는 놈이 있고 바디 스캔 명상 뭐 이런 걸 하고 신념초 몸을 이렇게 관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관하고 있다 보면 왜 그걸 하라 되겠어요 그걸 하다가 문득 어? 이 놈은 누구지? 하고 보는 이 놈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모양도 크기도 위치도 없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을 때 이 놈 하나가 이 꼽꼽을 넘어서서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죠 이 놈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에게서 확인해야 돼 자기에게서 그래서 법문 듣는 시간도 가지지만 그냥 있는 시간 이걸 이제 말하자면 명상인 거예요 제가 굳이 명상이라 이름을 붙이면 그게 또 모양이 돼가지고 좌선하고 틀어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호흡을 관찰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고정지일까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누워 있어도 좋고 의지 아닌 자 있어도 좋고 가부자로 좌선하면 조금 더 좋고 버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 10분 20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가 살아있다니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그게 살아있다라는 게 확인된다니까요 물론 이러고 앉아있다 확인되진 않아요 앉아있다가 그걸 이러고 보고 있다가 옆에서 빵 할 때 확인할 수도 있고 오늘도 허탕쳤네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놈이 확인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계에서 확인되는 거니까 부처님도 몇 날 며칠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버티고 버티고 있다가 아휴 하고 또 허탕쳤나 보다 하고 고개를 들어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탁 깨닫는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가 확인된 거예요 저 별이 확인된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자는 명상이죠 그런 자기와 그냥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다면 각자는 모름지기 자기 마음의 삼보에 귀의하여야 합니다 안으로 마음의 성품을 잘 지키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고 자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바깥의 삼보에 귀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종교 교주에게 귀의하라 그러잖아요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저분한테 의지하라고 안 그래요 이 모양 형상 있는 모양을 통해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부처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자기 부처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죠 바깥에 있는 형상에 있는 어떤 종교 교주에게 귀의했다가 그게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그놈이 물이 물으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분만 믿으세요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기를 믿으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각자 자기 자기 삼보 자성삼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절에 있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성삼보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절에 와 부처님이 계신 달에야 절에 와서 좀 보시도 하고 절 운영도 되고 포교도 되고 이런 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절이든 어느 스님이든 어느 법문이든 들어보세요 근원에서는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다 자기 부처 절과 우리 집이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자기가 다르지 않다 이 스님이 말씀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그게 부처고 자기 마음이 올바르면 그게 법이고 자기 마음이 청중하면 그게 스님이다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외도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제대로 된 불교를 공부한다면 외도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불교 안에도 저 사람이 너무 형상의 모습에 이런 상에 끌려다니고 이런 모양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나 이런 걸 보면 스스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으로는 자기 성품 자기 성품을 잘 지키죠 늘 이 자리를 그냥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니까 나랑 똑같은 둘이 아닌 부처님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법문 들으러 오셨잖아요 내가 법문 들으러 온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앞에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설법을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상분을 여러분이라고 하는 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분과 견분은 자기 얘기 있다면 자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식이 둘로 나뉘는 것처럼 착각되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소화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불교 같은 거 절대 안 믿어 저 하는 말 다 틀린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제가 하는 말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인연따라 많은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군요 자기가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것도 저 스님 설법을 내가 알아들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스님 설법 잘해 예를 들어 저 스님 설법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알아듣는 거야 내가 잘 따로 저 스님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문 위대해 내가 위대한 거야 내가 위대한 거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른 사람 일체 중생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뭐 자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식들이요 이미 자성의 산보의 이제 일체 삼신 자성불인데요 이미 자성의 산보의 귀의를 하였으니 각자는 다시 마음을 모으십시오 제가 일체 삼신 자성불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는 말은 한몸이면서 삼신으로 나투는 자성불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라는 일체가 결국은 하나인 자기 성품 하나인 그러나 삼신으로 나뉘는 것처럼 방편으로 나누어 놓은 그것 그렇다라는 뜻을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고 했어요 삼신이 결국 하나다 이 소리죠 일체 삼신 자성불을 설해 주어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고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이 삼신이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자, 성부, 성신 이러듯이 법신, 보신, 화신 이래서 법신은 이 삼라만사 허공 전체 법을 몸으로 하는 이 허공성 전체가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게 법신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예요 법신이 법신이 본바탕이에요 본바탕, 법신 이 본바탕을 형상화시킨 게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 법신이 진짜 부처예요 근데 이 법신을 법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허공이 어떻게 부처지? 이런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화신을 설한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2500년 전에 석가하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왕자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화연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부처님이 계신다 그렇게 화연해서 우리에게 딱 나타나신 부처님 그런 부처님 그분이 바로 법신의 어떤 화연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화신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나요? 내가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심해서 법을 먼저 깨달은 자의 법문을 듣다가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먼저 발심을 해야 된다 원력을 가져야 된다 내가 깨닫고자 하는 발심을 가져야 된다 이 발심이라는 원동력이 결국엔 나를 깨닫게 만드는 그 부처가 보신이에요 보신 자신의 38대원 48대원 같은 자신의 원력 이 원력을 가지고 공부해서 결국 부처가 된 부처님 그래서 예를 들어 아미타부처님의 아미타부처님 그분은 법장이라는 비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일제중심을 구제하겠다 하는 다양한 원을 세워서 그 원을 결국 이룬 그 부처님을 아미타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보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모양을 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방편으로는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부처님이 일체의 삼신이 사실은 일체가 하나의 자성불이란 말이에요 자성에서 나온 부처다 서로 다른 부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설해주는 거죠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법신불께 귀합니다 이것도 참 방편의 표현이에요 청정법신불이 여기서는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몸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색으로 된 몸 몸뚱이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뚱이 안에만 있거나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바깥을 향해서 부처를 찾아 구하러 다니니까 자기에게 있는 부처를 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방편을 쓴 거죠 그래서 자기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법신불께 귀합니다 또 자기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천백억 화신불께 귀합니다 법신불은 티끌 하나 티끌 없는 진정한 한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이라고 하고요 화신불은 뭐라고 했냐면 천백억 화신불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님만 화신불이 아니라 이렇게 다 화신불께서 이렇게 여기 앞에 놔두고 계시잖아요 드러난 게 전부 다 화신불이란 말이죠 이게 화신불이고요 한생각 일으키면 그게 다 화신불이에요 모양이 있으면 그게 또 다 화신불이에요 바다가 본래부처잖아요 바다가 본래부처인데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죠 그 파도가 전부 다 화신불이에요 그 파도가 다 바다 아니에요 바다를 법신불이라고 한다면 파도가 전부 다 화신불이에요 모양으로 드러난 게 파도잖아요 모양으로 드러난 일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화신불이에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다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마이크 방석 부처님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산화대지 자연 모두가 삼라만산 모든 것이 다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천백억 화신불이에요 이 천백억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끝끝내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화신불이 아니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색신 가운데는 화신불이 없겠습니까 자기 가운데 있는 천백억 화신불께 귀요합니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원만 보신불께 귀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신불이에요 다 발심이 해서 원력이 있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낙오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해탈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법문 듣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보신불의 길이에요 이 원력을 가지고 그 원력을 성취시키는 걸 통해서 내가 부처의 길로 가는 것 그게 또 보신불이란 말이죠 그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색신이 법신이나 화신이나 보신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일체가 하나인지 하나인지 삼신이 일체 일체 모든 것과 삼신과 자성과 불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일체 삼신 자성 불 같은 말이에요 불교는 원래 이래요 다 마하 반냐 바람일다 심 경 다 같은 말이에요 마하는 이 법이 마하 너무나도 크니까 마하라고 했고요 바냐 이 법은 이 법을 깨닫는 지혜를 지혜 바냐 지혜라니까 바냐라고 했고요 바람일 이 중생이 자꾸 중생이라고 착각하니까 부처자리로 가야 돼 가야 돼 넌 갈 수 있어 벌레 가 있어 건너가라는 방편으로 얘기한 게 바람일이죠 심 그 마음이야 마음이 이 자리를 얘기하죠 경 그걸 경으로 써놓은 걸 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대방광불 화음경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8만 4천 대장경이 전부 다 같은 하나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파사현정의 법문은 모든 걸 다 쪼개놓는 게 아니라 쪼개놨던 모든 방편을 하나로 거두는 삿던 걸 다 파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의 진실이 드러나는 그게 진짜 법문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